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이 자리에 직접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심화시키고 정책을 설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저희 민주정부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국정과제 심화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10일 신년사에서 그동안의 옛날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헌국민대표를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작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이렇게 4개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하겠다, 개헌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민주연구원의 박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자치분권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0년에 장장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지방분권이 부활을 했어요. 올해로 23년째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 1월에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지가 올해로 14년째예요. 이렇게 두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잘 추진되고 있던 것들이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쇠퇴했다, 퇴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지 우선 올해 2018년도 6월 13일에 7번째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각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광역지자체 시장, 도지사, 군수구청장, 그리고 각 지자체 의원들을 뽑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한 지방자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방세수가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이전에 비해서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가면서 각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이런 것들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들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법, 그리고 재정, 특별회계, 그리고 조직, 위원회를 추진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정부 10년 동안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지방 이전하는데 보조금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 내 공장 신설을 조건을 완화하다든지 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의 외국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었고 이것이 다시 사업체 수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방으로 자원과 인재가 몰리기 시작했던 것이 다시 역으로 수도권으로 회귀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라든지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던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로서 실질적인 연계가 지금 미흡한 상황인데요. 이로써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의 세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또 그에 따른 정책들도 추진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서 굉장히 세퇴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본격적인 오늘 주제만 토크에 들어가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3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당위적인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헌법 제123조 2항을 보면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당위적인 과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헌법의 명문화 되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인구 집중으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가 동경, 런던, 파리 이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대도시권의 인구 집중률이라고 해도 많게는 20% 후반, 좀 적다 그래도 한 10% 후반인데 우리나라 수도권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지역의 수도권의 일극화되는 현상은 타지역 간과의 불균형 동도를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인구와 경제, 그러니까 GRDP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안전, 미래세대, 기회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에 균형 발전의 정책 단위성은 더욱 높아지고 지방 인구의 감소라는 새로운 문제가 지금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에서는 이를 지방 소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 외에 있는 대도시조차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의 인구 감소가 결국은 국가 전체 인구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 추진에 당위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실제 인구로만 보더라도 2030년경부터는 지방 인구가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뒤 5년 후에는 수도권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간이 이제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치분권으로 얘기를 하면 기존 보수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조세 부담이나 공적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시장 중심적인 신자유주의 트렌드에 맞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전략은 과세와 공적 규제 틀을 정비하고 사회정책 목표 달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 성장의 성과도 함께 나누는 동반가치 상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와 분권화라는 OECD 보고서에도 보면 어떤 지역발전 성공의 열쇠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분권 중심의 정책, 중앙의존의 장소 번영에서 지방자율의 주민번영 이것이 세계적인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각 지역의 자생적인 개성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지방분권 추진이 결국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가진 지역의 증가가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개념을 포함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접하면서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자치분권이라는 건 어쨌든 각 지역의 독립성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17개 시도, 각 지역별마다 어떤 역량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자치분권이 추구하는 어떤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상충 지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저도 가끔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번 정부의 중요 정책화도인 자치분권은 균형발전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도상국 시기에 중앙주도형 집중발전을 추진했다고 하면 참여정부 시기쯤 해서 중앙주도형 균형발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같은 균형발전이긴 하지만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서로 좀 모순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로 균형발전의 추진 주체가 중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자치분권의 자립선 확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자치분권을 추진할 때 이것이 능력 있는 지역, 재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치분권의 추진 목적 자체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추진에는 보충성의 원리가 필요하고 보충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균형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보다는 거기에 방점을 두기보다 어쨌든 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서로 보완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한 부분에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고 집중의 근본 원인은 중앙집권형 국가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을 위해서라도 중앙집권을 자치분권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요.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균형발전 강화만 추진하게 될 경우에 지방지역의 자립성, 다양성, 개성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자치분권 강화만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려 불균형 확대로 결과를 맺을 확률이 높아져서 분권 자체가 좌절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동반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충성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균형발전도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이 되면서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균형발전의 어떤 자치분권과의 상충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과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5대 국정부 중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국정과제 74번부터 79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강조한 4대 복합혁신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정확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현 정부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대 복합혁신과제의 경우에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같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부처가 전담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정책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과제들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공과 균형발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산정책으로 얘기하면 국토교통부가 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분권정책을 얘기하면 이번에 로드맵 발표했었던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또 위원회별로 봤을 때는 위원회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관한 대통령직선위원회가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조직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 일이 성과가 더욱더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무부처 하나가 전담에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분야가 아니고 다수의 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는 복합적이고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공권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연방제 또는 준연방제 그리고 광역정부형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개념들이 있네요. 자치단체를 지방정부 하나의 정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을 권한을 많이 갖는 그런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요. 이러한 측면은 지금 기존의 중앙주도의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 현재의 시대에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에 이 시대에 맞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금 그러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4대 자치권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권이 강화되는 수준에 따라서 어쨌든 준연방제 수준의 독립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까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작년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에도 균형발전 로드맵도 발표가 될 거다라는 내용도 봤어요. 어쨌든 지방분권 로드맵 내용이 먼저 발표됐으니까 그 내용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은 지난 8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꼽힌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거기서의 8가지 세부 내용이 다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삼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목표로 두고 총 5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지방분권형 개원을 지원하는 추진 기반으로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 이항인데 기존의 지방정부를 지금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처리 자체가 상당히 획일적이었고 국가권한이 상당히 비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방과 국가 중앙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협력적으로 만들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어떤 합리적인 권한 배분으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도모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 이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입니다.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 재원이 없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 투자 세우기가 힘든데요.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는 국세 지방세가 8대2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7대3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대4를 목표로 바꿔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세 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책임성도 확대시킨다는 그런 전략이고요. 세 번째로서는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회의를 자치분권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지방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이 없다. 그래서 자치분권 추진이 역량도 부족하고 의미가 크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는 견제기능을 강화시키고 공무원은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경쟁력 있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투명하고 공정성을 제고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량의 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인데요. 이번 자치분권 강화의 추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사무, 재정, 권한을 이양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주민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정책 결정이 주민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공무원 위주로 되면서 간 주도로 주민과 마을 정책이 수립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읍면동, 마을 단위로서 어떠한 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비협조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한 경쟁력 저하 같은 것들을 이제는 타파하고 각 지역에서 통합해서 네트워크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총 다섯 가지가 자치분권 로드맵 5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5대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두를 성취하기 위한 로드맵이 한 개는 나왔고 한 개는 나올 텐데 그 로드맵대로 정부가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정책들을 추진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박동욱 박사님 말씀처럼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두 너무나 중요하고요. 꼭 실현해야 되는 그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대로 개헌을 통해서 꼭 추진이 돼야 되겠고 국회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개헌을 통해서 분권 자체가 현실화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앞으로도 박사님께서 정책들을 개발하신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약 하나만 노력하겠습니다. 미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요. 네. 오늘 민주정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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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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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